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호흡법 두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모니카를 호흡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 호흡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모니카에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하모니카 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위로 멀리 뻗어 나간다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멀리 뻗어 나가는 느낌 호흡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렀을 때 경우 소리가 구분이 됩니까 몸에서 나오는 호흡이 리드를 건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리드를 건드릴 때 둥근 소리가 리드를 때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둥근 호흡이 리드를 때려 준다는 느낌 가볍게 때려 준다는 느낌으로 하모니카를 부셔야 됩니다 스포츠 중에서 배구가 있죠 배구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로 배구 선수들이 배구공을 상대평으로 넘길 때 치는 방법입니다 배구공이 최고점으로 올라가서 내려가기 직전 즉 최고점으로 도달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때려 치는 거죠 이렇게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배구공을 치지는 않죠 항상 이렇게 느낌이 호흡이 방금 배구공과 비교를 했지만 하모니카 안에 리드를 호흡이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 둥근 호흡이 때려 준다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보여 줄게요 자 둥글게 둥근 호흡이 리드를 치는 것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불 때 항상 들어 마시고 나서 한번 부르죠 항상 예비 호흡을 내부는 음을 먼저 했을 경우에 자 들어 마시는 호흡을 먼저 하고 자 하모니카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공명을 이루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모니카 구조상 그래서 이 공명통을 우리 몸에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 마실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호흡이 어 이만큼의 어떤 여유분의 호흡이 준비가 된 상태로 하모니카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른다든지 자 이 목에만 머물리는 호흡으로는 깊은 호흡을 깊은 하모니카 소리를 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 맞춰서 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들어 마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모니카의 소리가 저 멀리 소리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 멀리 있는 소리를 구슬려서 구슬려서 데려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망부간에 쭉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망부간에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잘 구슬려 가지고 야 너 이렇게 와 봐봐 자 구슬려서 오는 느낌 자 보세요 저 멀리 있는 호흡을 잘 구슬려서 소리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포인트가 하나 찍히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인트 자 아닌 소리 좋은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제가 손 호흡으로 리드를 때리고 그 때렸던 호흡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보통 음의 성질이 처음에 소리가 나고 나서 이런 용어를 전문력으로 어택이라고 합니다 어택 출발점 포인트가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자 분들이 지휘자 선생님들께서 준비할 때 우리가 지휘 손의 모션을 시작 이렇게 주진 않거든요 호흡을 먼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단원들이 호흡을 준비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니카도 첫 단계가 출발점이 있고요 이거 자 이 어택에서 소리의 성질은요 이 잡았던 어택의 출발점이 출발점의 포인트에서 조금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리가 자세해요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호흡으로 쭉 끌고 올라갑니다 다시 올립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들어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리의 길 다시 설명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호흡으로 둥근 호흡으로 리드를 때려주는 거 자 둥근 호흡으로 리드를 때립니다 때릴 때는 자 호흡으로 물론 때리죠 하지만 호흡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이걸 과연 어떻게 곡에 응용을 시키죠 예를 들어 학교종이라는 노래를 한번 시범삼아 불러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깊은 호흡이라든지 어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을 둥근 호흡으로 이렇게 리드를 치는 정보다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 모든 걸 생각하고 부르는 방법 자 모든 걸 생각하고 부르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깊은 호흡이 하모니카 리드를 전달할 때 둥근 호흡이 리드를 가볍게 때려 준다는 느낌 돌려 이거 자 자 그러면 제가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소리의 길이 보이십니까 항상 둥글게 둥글게 항상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호흡은 하모니카 소리는 둥글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상향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